안녕하세요. 코로나19주 한일회장 조석산입니다. 밝아오는 2020년 경전년에는 우리 코로나19 동포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작년 2019년도 개현년에는 우리 동포사회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. 두 개의 한일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 모든 동포사회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입니다. 2020년 경전년에도 우리 동포들이 뜻을 같이하여 앞으로는 미주 주류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